어떤 사람들은 뇌스링을 짜고 한다고 말하지. 각본에 의해 기술을 부린다는 거야. 우리는 진짜 피와 땀방울을 흘리는 거야. 아무런 고통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지. 그래서 내 챔피언벨트는 더욱더 값진 거야. 진짜 피와 땀방울이 묻은 챔피언벨트이기 때문이지. 1, 2, 3, 4. 1, 2, 3, 4. 갑자기 그런 가시의 깜짝이 벗어버려. 계속 끓게 계속 빠져드는 줄에. 끓어올르는 아이스크림. 어짜피 너의 꿈을 사게 무거워 없어진 아이스크림. 진정본연의 모습 진정의 삶으로. 남의 의식보다 본연의 의식 속으로. 그럼 너도 다가서서. 중독 깊은 그곳까지. 자기장신을 찾아. 나,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back to the old school. shake'em roll, shake'em roll. back to the old school. 나나, what's t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